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분석관 김채연입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보건, 산업, 녹업 등에 피해가 우려되니 폭염 영향 예보를 참고하여 건강관리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고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부터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고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전국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27도, 부산 28도로 시작하여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33도, 광주 32도, 대구 34도, 부산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강한 남풍계열의 바람이 유입되면서 지형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지상 예상 일기도를 살펴보면 산둥반도 부근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강수구역과 시간을 살펴보면 오늘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내륙 산지, 충청권, 전남권, 경북권내륙, 경남권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 아침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다음 그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에서 28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6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또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부터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고 또한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 먼바다와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는 오늘 오후까지 제주도 해상은 밤까지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는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서해 앞바다와 동해 먼바다, 그 밖의 남해 먼바다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대부분 해상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폭풍해일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모레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 서해안을 중심으로 만조 시간대에는 해수면의 높이가 더욱 높아지겠고 특히 너울에 의해 높은 물결이 더해지면서 바닷물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시거리 분포도를 보시면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낀 곳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일부 내륙 지역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